이 장소는 포시타노 마을 지금 앞쪽에 보이는 그 산자락에 있는 마을이 바로 포지타노 인데요 그 마을이 멀리 보이는 전망대 잠깐 멈춰서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배들 들어오고 나가면서 일으키는 이 물보라 푸르른 바다 위로 아주 멋지게 아름다운 에 모습을 만들고 있네요 3시 후에 또 저쪽에 포시타노 쪽으로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길이 해안도로 절벽 위에 만든 도로 상당히 그 이 커브 길이 많은데 그래도 이쪽에 사는 뭐 사람들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한눈감고도 에 이렇게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끌고 렌트 하고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운전하실 때 아주 방어 운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날씨 깜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울from 라인에 напис을 때 아기자기한 코스타노 마을 골목길 아기자기한 코스타노 마을 이쪽에서 해변 쪽으로 내려왔구요. 지금 여기 해수욕하는 분들 또 여기에 돈 내고 전세내서 탈 수 있는 작은 배들 아주 다양하게 보이고 있구요. 바로 이 해변가에 식당과 기념품 가게들 몰려있습니다. 이 도시의 아주 중심 교회, 성당, 십자가가 이 정도로 되어있고 여기 있는 소나무들은 로마에서 보기 좀 힘든 해송들이네요.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아기자기한 예쁜 마을 코스타노에서 이탈리아 커바디스 가이드가 오늘 영상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영상 좋으셨던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다른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지따노 바닷가 산책로 영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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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게ぐ ва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